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회 동표들이 그리도 원하던 투표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젠 재회 국민선거 투표 때문에 비싼 주차류와 돌비를 내고 맨하탄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투표수가 추가 설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국회는 이러한 재회 국민선거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습니다 간소화된 개정안을 보면 가장 기다렸던 추가 투표수 설치와 재회 선거인 신고 간소화 그리고 영구 명부제 도입 등 세 가지를 추가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시행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선거를 할 때마다 재회 국민선거인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만 이젠 영구 명부제를 도입을 해서 지난 선거에서 등록했던 선거인은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나 재회 선거 등록을 하려면 여권 사본이라든가 국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만 이러한 복잡한 절차도 없애고 투표소에서 신분증 확인과 국적 확인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추가 투표소 설치였습니다 재회 국민 4만 명 이상인 경우 투표소 한 곳을 설치하게 되고 최대 두 곳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회 국민들로서는 큰 박수를 칠 일입니다 그래서 재회 공간인 노역 총영산을 비롯해 투표장소 두 곳을 더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총 3곳의 투표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선거에서 복잡하고 불변한 맨하탄 공간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만 이런 불편한 문제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이번 재회 국민 선거 참여율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뉴욕 재회 선관위는 투표소 두 곳이 추가 설치되게 되는 기쁨보다 오히려 고민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인 동포 유권자 4만 명 이상이라고 하면 퀸즈는 물론이고 뉴저지, 필라델피아 이 세 곳을 꼽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맨하탄 공간을 투표소로 정할 것이고 나머지 두 곳을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퀸즈냐, 뉴저지냐 아니면 필라델피아냐인데 퀸즈 지역을 제외하고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설치된다면 퀸즈 지역 유권자들이 반발을 할 것이고 뉴저지 지역을 제외하고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간다면 이 역시 뉴저지 유권자들이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뉴저지에 설치하고 필라델피아를 제외한다면 두 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투표장을 찾아야 하는 필라델피아 한인 유권자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뉴욕 재회 선거 선관위 측은 투표소 설치 문제로 화합이 아닌 자칫 분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지역의 경우는 현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거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뉴욕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늘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회가 동포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또다시 복잡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노역 공간 관할 지역의 경우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킨조와 뉴저지, 필라델피아 이렇게 세 지역으로 정리를 해 주었다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겠는데요 그 방안이란 맨하탄 공간에서 꼭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투표소 두 곳을 각각 킨조와 뉴저지에 설치하고 그리고 공간 투표소를 없애고 필라델피아에 설치하는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 참여율이 더 높아질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법이 제외선거로 인한 화합과 축제로 만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